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옛날에는 무엇에 그리 집착되어서 끙끙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참고 살았던 세월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나이 20대 초반쯤 저보다 3살 많은 친언니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연애라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이 저희 동네의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바로 그 식당 사장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간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식당은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따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식당에서 잡다한 일을 할 뿐이었죠. 그마저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시집을 가자마자 매일같이 식당에서 식목처럼 일을 했습니다. 뭣도 모를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자녀도 아들 둘의 딸 하나를 낳아 길렀죠. 저의 인생은 참 힘들었고 저의 업인 식당 일은 정말 고두였습니다. 식당의 주 메뉴는 한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를 시작하기 3시간 전부터 반찬과 각종 식재료들을 준비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음식을 어느 정도 하는 저였는데도 식당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7시 반부터 아침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을 동네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노름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와중에서 여자를 끼고 술에 취해 들어온 적이 몇 번이나 됐으니까요. 그때마다 울고불고 화를 내어도 남편은 시큰둥했고 듣는 채 많은 채였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보고 있으니 아는 동생이라며 뻔뻔하게 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남편의 계속된 외도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머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게 벌써 서너 번이에요. 그리고 식당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결국엔 저놈도 정신 차릴 거야. 아직 팔팔해서 그래.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 거야. 여자들은 그저 자식들만 보며 살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 편은 꼬물거리는 막내와 그나마 저와 대화가 통하는 첫째와 둘째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결혼생활은 이런 건가 하며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고단에서 하루가 금세 지나가기도 하고 장사에 온정신을 팔고 나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돌아서면 학교 입학, 돌아서면 졸업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바람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그저 아이들과 먹고 살릴만 걱정하며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어느새 식당에 손님은 가득 찼고 옆집을 인수해서 확장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첫째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죠. 그때부터 주위에 비슷한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저희 식당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당이 오래되어 좀 허름했지만 맛으로는 자신 있었으나 손님들은 깨끗하고 새로 지은 곳으로만 몰리더라고요. 기존 단골뿐과 한 번 맛을 보고 가신 손님들은 놓치진 않았지만 새롭게 올라오는 식당들에게 치이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의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사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서 등록금은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아들의 대학생활 시작에 필요한 돈을 생각해서 100만 원을 주려고 미리 빼놓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둑이 들었나 하고 찾아보니 남편이 가져간 거였죠. 정말 기가 찼고 내 인생의 한계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조용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은 그 상간녀에게 갖다 준 것이었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돈까지 훔쳐가서 그 짓을 하니 정말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첫째도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속상해할까 싶어 괜찮다며 돈 들어갈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서 이런 착한 아이가 나왔을까 하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그 상간녀 집으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 못하고요. 내가 왜 그쪽 형님이에요? 남편하고 바람피는 거 맘대로 하고 돈은 돌려주세요. 아들 학비예요. 아 네. 오빠가 제 생일 선물로 준 돈이고 선물로 다 써버렸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형님 식당 있으시니까 그걸로 돈 버시면 되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생각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저도 뭘 바라고 여기까지 온 건지 참 바보 같았죠. 정말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고 모든 것이 내탄만 같았죠. 그리고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또 시부모님께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별말 없이 들으시고는 제게 30만 원을 주시면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라고 남편에게는 따끔하게 말하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아 정말 내 편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당신들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한다는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네가 참아라. 식당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는데 어쩌겠어.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셈이야? 도대체 조강지처가 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몇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 좀만 더 참자. 아이들 다 크면 그때 이혼하면 돼. 하며 아이들 때문에 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세상 하늘 아래의 가족은 아이들과 저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들 먹고 살 길은 오직 식탁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렸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을 감정이 메마른 듯 옷소매로 그냥 쓱쓱 닦아버리는 저였죠. 식당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밤낮으로 식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연구를 했어요. 사실 한식만 팔던 그저 밥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갈비찜을 내세워 저는 맛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2년 정도 걸려 중독성 있는 마성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존 레시피에다가 저의 맛 연구를 더하여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일과 각종 야채의 비율을 조합하여 특제 소스를 만들어 며칠 동안 숙성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던 거였죠. 오시는 손님들마다 극찬을 했고 드시고 나면 무조건 포장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매출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그런 것 같았어요. 이 맛을 모르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아들이 인터넷으로 저희 식당을 홍보를 해주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홍보글을 보고 오신 손님들이 또 맛있다는 홍보를 해주시고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버렸죠. 한순간에 전국 팔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 그대로 저희 식당이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예약이 다 차서 그날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받을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식당은 더 이상 가족들끼리만 할 수 없게 되어 직원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났어요. 어떻게 또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는 남편이 뜬금없이 본인이 식당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이제 정신 차린 거라며 잘됐다고 서빙과 계산하는 걸 하게 했습니다. 못 믿어왔던 남편은 그나마 곧잘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나이가 드니까 저 사람도 정신 차렸나 싶기도 했죠. 또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가 없어 보였던 아이들도 막상 아빠가 돌아오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막내는 아빠 아빠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고 첫째만 시큰둥 했고 둘째 딸도 표현은 안 하지만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식당이 안정화가 되었고 한정식이 주메뉴였지만 제가 개발한 갈비찜의 인기가 단연 1등이었죠. 정말 그때는 저희 가족이 화목해지는 듯 했어요. 식당은 안심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도 식당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셨고 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조용하긴 글렀는지 또 사단이 났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거였어요. 형님 저 아시죠? 우리 오빠 어디 갔어요? 여기 와서 왜 이래요? 그쪽 오빠 여기 없고요. 나가서 말해요. 아니 이혼한다면서 저를 속이고 몇 년간 저를 붙잡고 만났는데 장난감이었다면서 헤어지자더라고요. 이제까지 저를 갖고 놀았던 거 용서 못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쳐. 왜 이래? 당장 나가지 못해? 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일로 나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는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다가 몇 시간 후 돌아왔어요.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자신과는 상관없이 상간녀가 본인에게 매달리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정신 차렸고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하며 살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사실 저는 지 버릇에 못 주는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진짜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장난도 잘 걸고 식당 일도 열심히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첫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겠다며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요. 그렇게 북적되던 저희 가족은 아이들 둘이 독립을 하고 나니 막둥이와 남편과 저 이렇게 조용히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옛 친구들도 그립고 해서 안 나가던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옛날 바로 옆집에 살았던 어릴 적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지방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고 그 길로 사라져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옛날 어릴 때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 와서 백수건달의 외도를 밥 먹듯이 해서 고생했던 일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딱하고 도와주고 싶어졌죠. 너 하는 일은 있고? 아니, 이제 찾아봐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 뭐라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식당에 사람 구하긴 하는데 네가 괜찮으면 와서 좀 도와줘. 정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너희 식당 유명하더라. 그렇게 친구는 저희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구의 넉살 덕분에 식당 사람들과도 친하게 잘 지냈고 정신 차린 남편도 이것저것 잘 알려주면서 식당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이보다 더 만족할 순 없었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피는구나 했죠.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서 하고 싶다는 거 전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고 기대 없던 남편도 정신 차리고 돌아왔고요. 심지어 고향의 친구도 함께 일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식당은 잘 돌아가니 그간 고생했으니 좀 쉬면서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속으로 웬일이야? 좀 고맙네 하며 기대 없는 사람이 이러니 또 조금 감동을 받는 저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막내 아들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던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를 배워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 3시간 정도 강습을 배우러 다녔어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했고 저의 개인 취미까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에 가보면 친구가 몇 번이고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빙도 하면서 계산도 같이 도와주는구나 싶었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은근히 손님들에게도 무례하게 굴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점점 나태해져 가는 듯 했어요. 저는 식당을 마치고 친구를 불러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혜영아, 손님분들께 무조건 왕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부탁해. 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당하는 거야. 지들이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게에 일부러 오신 손님들인데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해줘. 야,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손님이 무례한데 난 왜 예의를 지켜야 돼? 명령이야? 요즘 장사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래, 당신 옛날 방식 좀 그만해. 이제 손님들도 달라. 맛집에 와서 먹고 싶으면 왕노릇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안 팔면 그만이야. 맞아. 여튼 얘는 답답하다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 당신은 이만 올라가. 여기는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게. 떠밀리듯 집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식당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식당 간판과 안쪽에 불이 이미 꺼져 있어서 다들 퇴근했구나 하며 돌아서려는데 뒷골이 싸 하더라고요. 식당 룸에 불이 켜진 것 같이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인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쪽 룸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런 불이 없는데 하며 이상해서 문을 열었는데 저는 못 볼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혜영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든 것이었죠. 밖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놓고 누워서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둘도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 식당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역시나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죠. 오래된 친구의 배신감과 함께 남편의 쇳살 버릇은 저를 또 죽였습니다. 야 서혜영,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 미안하다 그래. 그런데 어차피 너희 부부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어?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옷 좀 입자, 문 좀 닫아. 아, 그래. 당신,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일단 진정하고 문 좀 닫아. 새삼스럽게 왜 이래?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을 봤나. 이제 뭐가 잘한 건지 뭐가 잘못한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이제 정말 지친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러고는 확 나와버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어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저는 또 뭘 기대했던 건지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하며 자책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하며 그날 밤 혼자서 죽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막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걸 다 봤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식당으로 혼자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래켜주려고 조용히 따라갔다가 전부 다 보게 되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막내는 당시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추악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니 이제 더 이상 이 남자와의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자식들 모두 성인이 되면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그 정신나간 인간들은 아니나 다를까 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죠. 그 지경을 다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깔봤으면 이러나 싶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 와중에 남편은 또 그 친구를 밤싸더라고요.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다시 왔어? 제정신이야? 아 또 왜 이래? 제발 공과 사준 구분 좀 하자. 당신은 학원이나 가오지 그래? 여긴 왜 왔어? 나가라는 거야? 여긴 내 일터야. 네가 사장이면 이렇게 갓질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에게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갈 거야. 난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혜영아 자기가 참어.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신 함부로 잘났다가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값질을 해. 제발 공과 사준 구분 좀 하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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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막으시려고 하셨지만 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은 잘했다며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진작 했어야 하는 걸 우리들 때문에 참고 이제껏 고생한 거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둘째 딸도 아빠 없는 게 더 낫다며 그간 맘고생했을 저를 안아주었어요. 막둥이도 어릴 적부터 모든 얘기를 첫째에게 다 듣고는 왜 살았냐며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이들과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후련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법원에서는 가정의 대상 증식의 기여도가 저임을 인정해 주었지만 혼인 지속기간이 있기에 한 푼도 주기 싫었지만 재산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을 저는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를 받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30여 년 동안에 저의 결혼생활은 끝이 났어요. 허무하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 인생 브라보를 외치며 저를 늘 지지해 주었어요. 그동안 편안히 여행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린 저를 걱정한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우리 가족 넷이서 떠나는 여행이라며 비행기 티켓을 주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는 비행기도 설렜고 그 안에서 조식이라는 것을 먹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꿈만 같았죠. 도착했을 때 괌의 공기는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근사한 호텔과 식사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수영장 아이들이 엄마 이것저것 다 하게 해준다면서 일정을 빡빡하게 짜놨습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감동의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속상해할까 봐 꾹 눌러 참았어요. 그 덕에 저는 매일매일이 호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파티에 나가게 되었는데 세상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딸아이가 준비한 똑같이 맞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들들은 멋진 턱시도에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컷 놀았죠. 그렇게 여행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이 났고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만 몇백장이 되었어요.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다 보지 못할 만큼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죠. 왜 이제까지 이런 걸 못 누리고 살았는지 앞으로는 종종 놀러오자며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잊지 못할 괌에서의 추억은 제 고단했던 인생에 대해 보상받은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까지 휴운 것이 식당 일이다 보니 다시 또 음식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둘째가 프랑스 가정식 요리 식당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비밀 레시피인 갈비찜을 메인으로 내세우기로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천천히 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동창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이고 너 잘 살고 있지? 이제 뭐 식당 안 해? 솜씨 아깝다 얘. 안 그래도 둘째랑 식당 하나 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무 좋다. 왜 그렇게 붙잡고 살았나 싶어. 그래서 말인데 너 서혜영 있지? 걔 순전 거짓말쟁이더라. 소름끼친다 얘. 왜?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서혜영 전남편을 아는 친구를 만났거든. 전남편이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그 계집애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래서 전남편이 이혼하고 쫓아내버렸다지 뭐야.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 이혼 잘했어. 그것들 어디 잘 사나 두고 보자.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걔도 어지간하다 얘. 그래. 그래도 얘. 신은 있는지 네 전남편 식당 완전 망하고 있더라. 어? 정말이야? 전혀 몰랐네. 식당의 주방장이 바뀌니까 당연히 맛도 바뀌지. 그리고 서혜영이랑 허구한 날 돈이나 쓰고 다니는데 제대로 돌아가겠어? 식당에는 온통 알바생들만 돌리는가 보더라고. 알아보니 남편은 정말 식당을 말아먹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전통으로 지켜왔던 식당이었는데 계속해서 잘 될 줄로 알고 식당일은 아예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집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이 하나하나 안 간 곳이 없어 그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꼭 시집간 자식이 잘 못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전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이 망해가고 있다면서 갈비찜 비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요. 황당했죠. 이혼할 당시 그렇게 법정에서 잘났다며 뻔뻔하게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다니 전 말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당신 이 정도로 정 없는 사람 아니잖아. 식당 아깝지도 않아? 저기요 김진숙 씨 그렇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공과서 구분하는 거요. 구분 좀 하세요. 자 여기 김진숙 씨 여보 하는 거야? 식당 옆에 등장가 있던데 거기에 이름 대고 갈비찜 집단 하게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예전 quarrel 흐르렀습니다. 한 방북인 기분이었어요. 저와 이행의 남편의 식당이 제 비밀 레시피가 없으니 당연히 맛있게 믿고 남편 상대님이 식당 이용 계획으로 불친절한 곳에 인터넷으로 신속성이 커졌다고 해요. 그렇게 사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찾으니까 기존 단도 손님들까지 활락을 아래 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또 다른 점은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펑크하시고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그걸 또 상당히 친구에게 들켜서 식당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는 게 아주 난리가 낫다고 하네요. 이런 아들 구렁통이에서 아직까지 제가 있었다면 없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전 이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허구심이 나기도 하네요. 왜 나이 맞고 저렇게 살까 안타깝게도 하세요. 그렇게 저는 제 머릿속에만 있던 환경 레시피를 준비했던 식당을 찾이게 되었어요. 둘째 딸의 감각으로 식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저의 레시피로 교류를 했고요. 막둥이가 인터넷에 홍보도 해주고 그야말로 쉽시일반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멘